안녕하세요. 미스 맥심 모델 연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직 10월 화보 표지 모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. 맥심에서 촬영 전에 관계자분들께서 오늘 잘 찍으면 너 표지 모델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. 진짜 오늘 사진에 목숨을 걸어야겠다라는 각오로 이동하면서 왔어요. 진짜? 한시 부분이에요. 미메콘 할 때 몇 시에요? 그럼 몹시요 한 번 해주세요. 제가요? 실장님이 웃어주실 거예요? 미메콘 할 때 가세요? 네. 미메콘 전문이에요. 나 했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. 있었어요. 있었어요. 항상 있었어요? 항상은 아니고 거의 다 이상하네요. 아! 비키니! 비키니에서 있었는데 그때 많이 있었죠? 그때 제가 담당이었고 코스튬 찍을 때는 어시으로 갔어요. 아 근데 그 둘 다 정신없는 라운드였어가지고 약간 다 야외고 스튜디오 아니고 약간 옛날에 regarderласт인 shocked. 간에 나왔어요. 다행시 다행기 너무 멋있어였어요. 오늘 화보 컨셉 자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테마가 미신이거든요 좀 어울리는 화보로 컨셉을 준비했는데 연수 씨를 마법사로 변신을 시켜봤어요 이번엔 표지로 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달 표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연수 씨한테 잘하면 표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요? 이러시면서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20%로 봅니다 이거제 표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우리 에디터님 영상도 꼭 넣어주세요 요즘에 저장면 아 근데 너무 어집다 바퀴 지금 구름 커서 너무 시커메다 지금 목구름이 달려온다 악기가 보인다 표지가 보인다 물 위에 마주 AH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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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